노마드란 정확히 무엇인가? 노마드라는 말은 원래 그리스어 동사 노메우어에서 파생되었다. 목초지를 찾아 헤맨다는 뜻이다. 명사형 노모스는 가축이 포를 뜯기 위해 할당된 장소이다. 할당된 것, 장소, 제도 따위와 법률, 그런 의미가 된다. 노마드가 법과 제도와 관계가 깊은 사실은 어원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들레즈가 말했듯이 정착민과 구별한다면 분명 노마드는 주변 일대를 이동하는 무리들이다. 노마드는 정착 생활을 부정한다. 농경하며 국가를 형성하는 무리를 부정하는 것이 본연의 모습이다. 노마드 사상은 국가 형성 원리를 거역한다. 하지만 국가의 원리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국가 속에서 살지만 정착하고 모여 산다는 기본적인 태도를 결합시키고 다른 방향의 원리로 개조한다. 바로 외부적 사유가 아니겠는가? 프랑스의 철학자 들레즈는 외부적 사유를 사유의 원리로 내세운 사상가다. 그러나 공적인 사유의 학문은 여러 반대적 사고와 만난다. 그것은 공적인 교수에 대한 사적인 사상가의 격렬한 사상적 행동이며 예를 들면 키에르 케고르, 니체, 체스토프도 반대적 사고 위 계보에 속하는 사상가이다.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항상 사막이나 초원이다. 그들은 사고의 상을 파배하는 사상가들이다. 들레즈는 보편적인 사고에 강한 경계심을 품는다. 진리제국이나 정신공화국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이 언급되는 곳. 그곳에는 보편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사람들을 복종시켜 지배하려는 의도가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들레즈의 노마드 사상은 사유를 주체 개념이 아니라 사건 개념에서 생각한다. 무언가 본질을 요구하며 정의하는 사고가 아니라 그곳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기하는 사고이다. 현대국가에서 태어난 파시즘의 환상에 대항하려면 국가 내부에 어떤 사상, 어떤 사상적 뿌리가 있어야 하는가 묻는다. 들레즈의 노마드 사상은 그런 관점에서 생겨났다. 들레즈가 언급한 반사상가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노마드 사상가 중 한 사람이 철학자 레비나스이다. 레비나스의 탈무드 해석은 들레즈가 보여준 노마드의 원리를 실행하고 있는 듯하다. 레비나스는 유대교 텍스트를 해석한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 이후 철학과 국가원리 깊숙한 곳에 있는 제국성을 끄집어내어 보여준다. 다만 그는 제국성과 같은 국가원리를 악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짐승처럼 살며 상대를 서로 사륙할 수밖에 없는 동물적 원리보다는 국가원리가 더 훌륭하다. 국가에 있어서 공동성과 법의 원리를 문명의 소산으로 인정하는 데서 레비나스는 출발한다. 국가의 원리는 항상 국가 내의 공동성을 가진다. 그리고 다른 국가와 대립하고 배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현대에서도 국민국가는 세계의 주류를 이루는 원리이지만 국가와 공동성의 원리를 전제로 하는 한 전쟁의 가능성은 뿌리째 없어질 수 없다. 레비나스가 말한 그대로이다. 그는 말한다. 대지의 모든 민족이 몸담은 순수한 정치는 존재를 고집하는 동물의 에너지가 전개되는 것이며 서로 억압하려 한다. 자신의 목숨 그리고 생존 장소를 지키고자 하는 의사는 정당하지만 보덕성이라는 요소가 결여되어 있으면 서로 사륙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우슈비치에서 그 극에 달한다. 레비나스는 국가의 정책의 원리에 대항하는 개인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글레즈가 말하는 반사상가라는 의미를 포함하여 레비나스는 이중적 의미에서 노마드 사상가라고 할 만하다. 결론으로 노마드는 단순히 유목민적인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기존의 사회적 틀과 사고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유하고 행동하는 주체를 상징한다. 특히 글레즈의 외부적 사유 개념과 연결되어 국가나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굴복하지 않고 새로운 사유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레비나스의 경우 국가의 정책의 원리에 대항하여 개인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노마드적 사유를 실천하는 사상가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글에서의 노마드는 기존 질서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끊임없는 탐구를 상징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학이 진정으로 할 일은 무엇인가? 영혼의 외침에 답하는 일이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생의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이다. 밧줄의 끝에 매달려 있을 때 철학이 우리를 부른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더 나은 자신이 되고 싶다는 갈망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랑과 성의 혼란, 화가 날 때의 무력감, 그리고 너무나 커진 욕망 같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최초로 진실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게 한다. 우리의 삶은 겉으로 보면 이렇다 할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 그것은 사실이다. 사람들은 잔인하고 정의와 무관한 행동을 일삼는다. 육체는 쇄약해져서 병마에 시달리며 감정은 분노와 질투 같은 것에 쉽게 흔들린다. 게다가 온통 불편한 것들 투성이다. 그런 것들이 나날의 삶을 지배한다. 그렇다면 이 삶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외부 세계의 고통과 우리들 자신의 변덕스러운 감정에서 불구하고 품이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권태와 절망과 무기력함에 굴복하는 대신 자신이 원하는 행복한 삶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 영혼의 외침소리가 들리는가? 그것은 우리가 자기를 돌아볼 성숙한 시점에 이르렀음을 알리는 신호다. 그리고 그것은 꼭 필요한 단계다. 해답은 그곳에서 머리를 굴리며 망설이는 데 있지 않다. 해답은 자신을 치료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다. 철학은 우리에게 용기를 갖고 나아가라고 요구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한 삶에 대해서 토대로 삼고 있는 불완전하고 껍질뿐인 명제들을 단호하게 내던져라. 그것이 영혼의 치료법이다. 진정한 철학은 바깥 세계에 대한 이론이나 신비한 기도문, 이상한 믿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추상적인 이론과 분석도 아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철학은 지혜의 사랑이다. 그것은 행복한 삶을 사는 기술이다. 따라서 철학의 신비한 교리나 현실과 무관한 지적 기교, 지성을 자랑하기 위한 두뇌의 게임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전문적인 철학자들과 종교 교사들로부터 철학을 보호해야 한다. 철학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 인간 전체를 위한, 보다 나은 삶을 향해 행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철학이다. 던전하지 못한 믿음, 수행을 거치지 않은 거친 욕망, 의심이 가는 삶의 선택, 그리고 무가치한 집착 등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는 것이 철학의 진정한 목적이다. 훌륭한 논리, 뛰어난 반박, 그리고 사물에 올바른 이름을 붙이는 발달된 능력 등은 우리 모두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에 대해 투명한 시각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목표인 이 행복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행복은 쾌락이나 즐거운 여가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흔히 잘못 이해되고 있다. 행복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행복은 매 순간 충만되고 채워진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렇지 않으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까닭이 없다.